하늘의 하늘의 아 좋아 어떤 그림을 생각하셨어요? 이게 노래 내용이 꿈속이에요 꿈속에서 그녀를 만난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몽환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서 하늘도 약간 좀 그런 현실세계가 아닌 그런 공간에서의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무드만 봐주세요 컬러랑 무드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여서 좋아요 약간 톤이 이런 톤이면 좋아요 아 이게 뭔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아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꿈이고 꿈 안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나를 표현해 주면 되니까 그 친구를 나비와 형상 시켜가지고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 나머지 부분들은 이쁜 이미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비는 내 손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검은색 배경에 파란 나비가 날아다니는 게 예쁠 것 같아 파란 나비? 좀 이렇게 형광으로 빛나게 형광으로 빛나게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랜만에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저도 좀 움직여 볼게요 그냥 에이브라이만 잘하고 여기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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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.. 해볼까요? 해주세요 축하해!!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감독님들이랑 많은 스텝들께서 도와주셔서 재미있게 잘 촬영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았어요 기대가 아! 여러분은 지금 오랜만이야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계십니다. 여기는 수영장이 아니에요. 꿈쓰기라고 합니다. 가자. 꿈쓰기. 아 뭐야, 진짜? 안녕하세요. 아 뭐야, 멤버들이 보내준 거야? 대박. 아이 참 고맙네. 나 왜 생각지도 못했어? 바로 단체방에 보내겠습니다. 아 우리 멤버들 고맙네요. 아 진짜 내가 I love you. 참 우리 멤버들 친데레야. 막 뭐 되게 다들 바빠가지고 못 챙겨줄 것 같다, 못 올 것 같다 해놓고서는 커피 차량 또 보내줬네 또. 아 사랑합니다.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. 저희가 아이콘이 공백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멤버들이 개인적인 솔로 활동들도 많아지고 저로써도 이제 혼자 활동을 시작을 할 텐데 멤버들 없이 제가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되게 많이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지금도 그래요. 그래서 되게 많이 연락도 하고 형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멤버들이 옆에서 많이 힘도 북돋아주고 조언도 많이 해줘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아이콘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. 저희 요번에 이제 회복시 진행할 예정이에요. 자연스럽게 끈약끈약거리는 중이 찍을 거예요. 저희 여보 오케이입니다 다음 신 춤추는 신 넘어갈게요 이번에 제 모델을 해주시는 박나오 님입니다 너무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? 저희 아직 덜 친해져서 우리 친하죠 그쵸? 대답을 안 했어요 아직 저희 덜 친합니다 한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침에 매니저형 차 타고 트랩에서 준비하고 오는데 너무 긴장되는 거 같아 진짜로 솔로도 처음이고 그래서 근데 일단 1차로 멤버들이 커피 차 보내줘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고 두 번째로 수중실 찍고 나니까 정신이 반짝 들었어 꿈속 안에 있는 제 모습을 찍는 거거든요?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제 눈 색깔을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오드아이의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면 꿈속 안에 있는 저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? 꿈인 걸 알고 내 맘대로 하는 루시드 드림 자각몽이라 하죠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지옥이겠지만 그럼 난 차라리 꿈에서 살겠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번 뮤비 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장면에 보이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나온 씨랑 둘이서 찍었을 때도 벽에 붙어 있었고 수중 씬에서도 계속 있었고 손톱에도 있죠? 나비입니다 여러분 나비 나비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오브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비를 따라가면서 이 장면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잘 생각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꾸니기들아 미안해 미안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 떼주고 렌즈만 이거 운파룸파족 같다 별명 사진명은 키링남이다 키링남 이렇게 위에 보면 위가 좀 키링 같지 않나요? 이건 귀신 아니야? 나 나름 열심히 찍었어 여러분 화가 나 있는 말티즈입니다 이거 패닝할 거라 지금은 인물 있을 때는 여기서 시작할 건데 그 다음은 점점 이상해지는 거 같은데 우리 다 지금 정신은 제정신 아니야 찜닭 시켜 와 이거 지금 무섭다 뒤에 봐 여기는 제 머릿속과 마음이 만나는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추억으로 그 사람들로 가득 차있는 그런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거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혹시 조명이 서서히 켜질 수가 있나요? 아 네 혹시 차라리 이 정도 있다가 따다단 오랜만이야 때 그렇게 켜주실 수 있을까요? 그거 한 번만 있으면 너무 좋고 오랜만이야 여기는 일이야 너무 싶었던 말 너무 싶었던 말 너무 싶었던 말 너무 계시면서 아픈 데는 없고 자리가 지금이 더 유선이 그는 계속될 거예요 오케이 이거 바로 표프 촬영으로 내려갈게요 수업 어! what's up! 브로? 뭐야? 진짜? 아이고 형 오! 야 등이 나 사진 찍는 시들이 늘었어 오오오오~~ 보내줐오!!! 문 좀 잡으러 가볼게요 죄송하 afterward 나가아~! 이게 제가 자세를 한번 잡아볼게요 좀 어색하면은 감독님께서 봐주세요 지금 어떠세요? 지금 저 괜찮은 거 같아요. 네, 괜찮은 거 같아요. 하, 차가워!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잠깐만. 이것을 다시 하나 먹어야 되니까. 육회 먹어요. 아, 미쳤다. 난 얘를 기름장에다 찍어 먹을 거야. 너무 맛있다. 여러분은 지금 뮤비 찍다 말고 방어 먹방을 하고 있는 동영을 보고 계십니다. 저 근데 겨울에 지금 이번 연도 겨울에 방어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. 맛있네, 여기. 내가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아, 힘이 이렇게 안 나지 했는데 배고팠나 봐.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그쵸? 너무 세야지. 딜레이가 한 3시간 돼서 새벽에 촬영이 끝나도 저는 바로 자켓 촬영을 하러 가야 됩니다. 나는 야, 바쁜 남자. 근데 이번에 나 지금 뮤비 찍으면서 느낀 건데 진짜 장면 보고 생각 많아질 거 같아, 팬들이. 해석하기 나름의 장면들이 너무 많아. 좀 짜장보고 안 짜장보고 안 짜장보고 틀려야지. 차라리, 나 자리 잡으면 갈게. 아아. 레디, 액션. 하나, 둘, 셋. 컷이요. 전 오케이입니다. 저희 마무리할게요. 저희 촬영 끝. 감사합니다. 데뷔 10년 만에 내는 첫 솔로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. 주머니도 나왔죠? 자자. 뮤직비디오는 진짜 많이 찍어봤는데 아, 이게 확실히 솔로라서 그런지 엄청 빡세네요. 특히 오랜만이야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감독님들이랑 많은 스태프분들이 디테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을 찾아가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랜만이야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예이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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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